1. 윤형 형의 편지를 듣고 운동작이 처음이네요 살면서 윤형 형의 편지를 듣고 감동작이 처음이네요 요새를 하면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바뀔 수 있게 지금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저희 찾아뵙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었고 그동안에 사실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기까지도 쉽지 않고 사랑을 했다는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기까지도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씻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해서 울 것 같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노래는 클라이맥스인데 공연 잠시가 있어요 저 리프트로 한번 내려봐 주실 수 있나요?